reducing Zilla 헤어리테일? 뭐 암튼 애니메이션 뭐 뭐하는 거래 비오는 거 같았는데? 아닌가? 꼴찌에서 출발해 말도 안내 오면.. 리베르 1등이네? 사바도, 로메로, 리베르, 쟤네 다 뒤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에나가 먼저 들어오고 퀸은 네 좀 이따 들어온다 여기 늘별려고 하겠습니다 11레비니까 충분해 아 또 똥무토가 또 솔직히 나루토 부르면 되게 좋아 잘 만들었어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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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는 걸로다가 예상도가 빨리 잔다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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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츄가 앞에 있네 미스터 츄 달콤하게 츄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내가 진정한 노력충이다 어 노력충의 끝을 보여주마 밑바락 인생부터 올라왔어 이 새끼들아 어 가라 퀸앤아 띵 아 1등 왜이렇게 빨라 아니 타이어가 죽을라 그러는데 안돼 안돼 이건 내 계획이랑 달라 컨섭을 바꿔야겠다 타이어가 안그래도 지금 빨리 잔는데 아이씨 와 아니 컨섭을 했는데 탈락을 해 야 여기 여기 이상은 내 그 권한 밖이다 이거 진짜 방법이 없어 이거 페이스가 줄어들고 있는거냐 1대5 차이 11초나 벌어졌는데 퀴 퀴 퀴 아아야야야 아이고 퀴 너무 너무 트였다 아니 퀴 잠깐만 퀴 너무 트였어 에반데 에나는 다음바퀴 때 들어오면 되긴 되는데 퀴 아이고 퀴 안보고 있었어 아이씨 아까 금주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아 대안이랬다 일단 에나가 먼저 들어올수 있긴해요 에나 들어오고 승부다 승부처다 이제 에나야 들어오자 퀴 11렙 밸런스 오케이 와 거꾸로 가네 진짜 10분초나 걸리네 20렘 넘어왔지 미디엄은 돌아와도 오는데 모자랄것 같은데 타이아는 오히려 아껴야되나 연료를 써야되네 타이아는 좀 아끼고 연료를 쓰자 퀴는 어디있지 지금 퀴 이번에 들어오면은 한바퀴 더 넣으실거같은데 퀴 한바퀴 더 가능하다 두방 가능? 소소 가능 소소? 928 야 이거 그립이 근데 너무 안좋은데 이거 소프트에 컨서브가 나올수도 있어 해보자 마지막에 좀만 채우고 패스트 패스트 밸런스 노답인거같에 패스트 실수를 안해야 오히려 이거 따라잡아 지금 뒤로 밀린거 봐봐 어? 답이 안나온다니까 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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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9회분 돌아야돼 그럼 컨서브 무조건 해야돼 연료는 쓰고 연료는 쓰고 아니 근데 이거 나오면 나루토가 이기는거 아니냐 이거 롱리는 지잖아 이거 롱리 패배부금 아니냐 롱리 막 그 앞에 적한테 저터지고 에 스카우터 역할하다가 나루토가 통하쥬 이러면 나루토가 으아아아앜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나서는 으아아앜 시벌리구 딱딱 그 제로스 어? 제로스 역할하는거 아냐 아 16년 남았지 구급이 구급이 약간 이상한데 믹스 됐나 이거? 그럼 어차피 오랩돌면은 연료는 아껴야겠는걸? 퀴게 느리네 아 아씨 윗노멍하고 소림사요? 어 소림사 슈토라서 엔하가 페이스만 좀 올려주면은 따라갈 수는 있거든? 타이어를 근데 제대로 쓰질 못하네 앞으로 4렙은 돌아야되는데 이 타이어로 가능한가? 피해 일단 타이어로 아껴보자 피해 일단 타이어로 아껴보자 야 생각보다 1등 앞 바로 앞에 있지 않냐? 잠깐만 생각보다 1등하고 차이가 얼마 안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슈토로 조진다 야 밸런스 패스트 빨리 결정해 밸런스야 패스트야 에나 밸런스? 에나는 밸런스 간다 에나는 무조건 밸런스 퀴만 패스트 에나는 아 네 밸런스하자 밸런스하기로 했으면 밸런스하라 하자 밸런스로 역전할수 있는거지 가자 에나야야야야야야 힘드에에에에에에 이길수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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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바로 아 진짜 바로 앞에 있어 진짜 바로 야이 내, 내, 내 놈이 바로 앞에 있어 진짜 이거 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 자 맞아 12렙이고 들어가면은 11렙 남지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일단 한 바퀴 더 들어오고 얘기하자 두 바퀴 더 돌 수 있지 않나 이러면? 여기서 컨서브 쓰면 마지막에 태운다 치고 그래 가라아 에나야 한 바퀴 더 돌자 한 바퀴 더 돌자 10렙 남았지 슛으로 마무리하자 12초 11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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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초 최대한 아 내가 패스트 해야돼 아 잠깐만 퀴를 버린다고? 이씨 어쩔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10초 부다 올패스트 조지자 큰 부다 퀴야 좀만 기다려 금방 처리할게 미스테이크라면 좋아 나 나쁘지 않았어 퀴는 조졌다 퀴는 미스테이크 났다 퀴는 미스테이크 났다 하위로 털어들어 남은 8렙 8렙 1렙 8렙 9렙 1렙 3렙 5렙 4렙 5렙 4렙 5렙 5렙 3렙 5렙 5 4렙 5 가만히 있어요 걱정하지마 어 타이어 너무 탄다 70%면 안되는데 선서를 바꿔야겠다 타이어 타면 안돼 못들어갈수도 있어 아 4등 못잡나? 4등 좀 앞에있긴한데 몇초 차이 나지? 아 8초 못줄이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들어가면 몰라 pt나는 모르겠는데 연료가 모자라진 않을거야 쟤네도 야 이거 잘해 못도는데 아니 타이어 과열되냐 갑자기 아 오히려 이거는 퀴가 희망일수도 있어 퀴를 봐야겠다 차라리 아 퀴도 차이 많이 나는데 10초는 차이나네 타이어 왜이렇게 빨리 녹냐 타이어 너무 묶는다 선서블 일단은 아니 타이어 그립아 트랩그립이 돌수는 있을것같애 두바퀴? 가능해 가능해 끝까지 들어갈수도 있을것같애 끝까지 들어갈수도 있을것같애요 페이스 나쁘지않은거 이름 남았나? 아 이번에 40% 어 이거 퇴근 되고 둘다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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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차 차 차가 아 아 아쉽구만 74? 마쁘지않네 4등들어가기도 힘들어 다음 시즌들을 기약해야겠다 타이어 너무 아픈거같다고요? 아 아픈거아니야 시즌 마무리 했습니다 5등? 야 딱 5등 해야되는데 5등 했네 하핫 야 적격을 했다 그쵸? 애나 보내야지 침 발라 놓지않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